저는 귀여운 쪽 걸 멀어요. 다음 곡 또 이어서 갈 건데 여러분들 박수랑 호응 많이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저희 팀 이름 아큐아예요. 저희 팀 이름 뭐라고요? 네 아큐아고요. 이제 또 곡이 얼마 안 남았어요. 여러분들 남은 곡 계속 끝까지 자리에 남아주셔서 즐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네 이 친구가 지금 로봇투단 지금 인스타그램을 홍보하고 있어요. 인스타그램 가면은 저희 멤버들 계정도 있고 팀 계정이 언제 또 이제 공연을 하는지 버스킹 언제 하는지 행선 어디로 가는지 이런 거 다 적혀 있으니까 꼭 보고 소식 받아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저희가 또 6월에 머스킹 보면 또 여러 개 잡혀있어요. 그것도 많이 많이 보러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준비가 이제 거의 다 되었네요. 또 이번에 다음 곡은 저희가 또 6명에서 다 같이 출 거예요. 그것도 재밌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박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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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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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